에이 안녕 하이 유튜브 프렌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아는 언니한테 부탁해서 불고기를 양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꿀팁이 있어요 꿀팁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중국당면을 이렇게 깔고 중국당면 당면 말고 이렇게 이 냄비는 어 불고기 전용 불고기판 이라고 치면은요 양은으로 된거 9천 얼마에 팔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주고 샀구요 당면은 하루전에 불룬 불린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짱짱짱 아 진짜 황은 황동으로 되어있는거 뭐 그런거는 15만원인거에요 그걸 어떻게 사 내가 아무리 그릇을 좋아하려니만 못사지 자 먹을게요 파불고기 불고기 불고기를 슉슉슉슉슉슉슉슉 여기 있잖아 냄비에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이 다 뚫어져 있어서 파 아주 좋아요 파가 양이 부족하면은 더 넣을게요 파 근데 왜 안 구워지죠 자 구워보겠습니다 슉슉슉슉 어우 좋아요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팝 많이 먹으면 맛있지 그치 나 밥 안가줬다 여러분 나 이거 찍고 가게 다시 가봐야 돼요 고양이 낚시방송하러 다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 라면 드셨어요? 자 맛있는 불고기 드시러 오세요 슉슉슉슉 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밥을 가지고 왔구요 오늘의 음료는 블랙보리 보리보리 블랙보리 어우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맛있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안 보여 아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컵이요? 원래 저거 아 500 카슨 짠 아니고 4짠 4잔 내꺼 내꺼 콩이님 어서오세요 콩이 쩡이님 쩡이님 빨리 이거라 여러분 꿀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안 익는거 여기 익고 있어요 익고 있습니다 당면 당면이 익었습니다 당면이 당면 먼저 먹어볼까요? 당면은 당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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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시 대 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음 음 아 음 음 아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빨리 이거라 빨리 익자 봉실이가 계속 봉순이 괴롭히나봐 어떡해 여긴 익었으니까 여러분 꿀팁입니다 자 노른자 있죠 노른자 노른자만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불고기를 불고기 잡았죠 불고기 잡았죠 잡았습니다 딱 잡고 찍어 찍어서 드시면 돼요 으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꺼야 되겠다 다 익었어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뜨거 저 살 엄청 안 빠졌는데 제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몸무게는 안 재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지가 헐렁거리긴 해 근데 바지가 헐렁거리긴 해 여러분 자 자 이렇게 불고기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종갓집 김치입니다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제가 여기 이빨을 치아를 빼가지고 천천히 먹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노른자 찍어야 되는데 노른자 노른자 찍어야 돼 딱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다가 놔둬야지 아 여기다가 딱 놔둬면 돼 한쪽으로 씹으니까 난 많이 못 집어넣겠어 이렇게 음 여러분 꼭 이렇게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우리 술고래 보미님 오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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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맛있어 어 노른자 노른자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아 나만 먹기 아깝네 전주사랑의님의 안개팬 가입 웰컴토 해봉의 월드 어휴 쫄깃쫄깃 어휴 쫄깃쫄깃 이게 머스타드 하면은 얼마나 이상해 중국당면이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를 딱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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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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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햇반 작은 햇반이에요 입 옆에 주름이요 여기를 이렇게 땡긴거에요 여기를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땡긴거에요 으음 근데 그거 많이 하면 여기 물집 생겨요 중요한 날만 하세요 물집 생겨요 알았쥬? 어머 어 노른자 야 물어봅니다 어 어 아 으 아 나 리프팅 이제 안 하려고 으허 나중에 딴 거 해야지 어 나는 중국 따면 매운 거랑 못 먹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매운 거를 못 먹거든요 아 은하철도님 고맙습니다 응급실 떡볶이 한번 먹고 싶은데 우리 동네는 없어 음 으음 아 리란님 차라리 거상 하세요 추천드립니다 어머 여기 있는데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졌으면은 빨랑 병원가 돼요 나도 뒤집어지면 빨랑 병원갑니다 약 먹어야 돼 앗 넵 으앗! 으 Flying 붙었어 둘이 둘이 붙었어! 마요! 나 리프팅 잘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 먹방 아닙니다 역시 노른자야 고기 이쪽으로 씹었어 아 이씨, 딸 아, 아파 아파 피나는 거 아니지? 피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애봉아 조금씩 먹어 어? 왜 이렇게 급하게 먹으려고 그래 니가 돼지도 아니고 어? 조금씩 먹어야지 조금씩 먹으면 될걸 어? 욕심부리지마 혼자 먹잖아 혼자 혼자 먹는데 왜 욕심을 부려 애봉아 옳지 조금씩 천천히 네 네 엄마 조금씩 조금씩 크게 말고 조금씩 이거 봐 이러니까 안 아프지 알겠습니다 음 맛있네 아무런 약간 조금씩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노른자가 없어요 그냥 먹어 네에에에에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크흠 여러분 제가 제가 아까 요쪽을 잘못 씹어가지고 피가 막 나는거 그래서 죄송하게도 밥이 한 숟갈 남았는데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월요일로 해봐요 안녕